안녕하세요 범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음식은 오뚜기의 너구리 오동통면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밖에 비가 오는 관계로 파전도 준비했습니다. 만두랑 총각김치, 배추김치 이렇게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 음료는 탄산수. 파전도 준비했습니다. 파전도 준비했습니다. 파전도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파전도 시작했습니다. 너무 맛있어 아..좋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매콤달콤해요 팽이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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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